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오입니다. 시장을 앞서 나가는 분석,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CPI라는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아, 어제 살 걸, 지난주에 살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뭐라도 사야 할 것만 같은 오후입니다. 지금 저 가야 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제가 찬물을 조금 끼얹는 느낌이라서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대로 즐기시는 게 맞고, 대신에 오늘에 대한 상승세를 보면 갭이라는 부분이 상당무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시가부터가 떠서 시작을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나 낙폭가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지금까지 달려왔던 종목군들과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에 대한 시장 상승 자체는 전일까지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비팅을 해왔던 분들이 가져가는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컴다운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릴렉스된 마음을 가지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조금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CPI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그러면 7월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또다시 한 포커스를 맞춰질 수 있는데,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달려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실적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같이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방심은 금물, 냉정을 찾아야 될 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매수 기회를 노려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보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합병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 11시쯤 셀트리온이 합병은 하긴 할 건데, 구체적인 시기는 미확정이라는 공시를 내면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이 윗고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저희가 어제 유튜브로도 얘기했던 것이 셀트리온 그룹이 바닥을 찢고 반등에 나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오르는데 오늘이라도 한번 매수해볼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합병 이슈라는 것이 오늘 당장 나왔던 이슈가 아니고, 그전부터 나왔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이지, 이것이 인수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에 대한 셀트리온 그룹 자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출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내수에 대한 판권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서 우리가 좀 더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고, 결국 이제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쫓아가시는 부분보다는 좀 더 눌림목적인 차원에서, 대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이 바닥을 찢고 반등이 나타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억하시면 좋겠다. 최근에 유한량이 강하게 움직였었고,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현재 빠져있는 우리의 녹십자라든지, 또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대형사들 중심으로 좀 더 시장을 펼쳐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바이오, 제약바이오 대형사들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영화 제작사를 주목해보자 들고 오셨네요. 네, 뭐 지금 뉴스에서는 마동석 씨의 힘,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한국 영화가 지금 현재 점유열로 따지면 65%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오늘 제작사라든지 또는 투자사에 대한 강세를 좀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즌에서는 유 종목도 오늘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바닷건역에서 뭔가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키이스트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제작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바닷건역부터 현재 바뀌어나가는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주가가 횡령 배임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던 구간이었는데, 오늘에 대한 상승제 자체는 약하게 움직이더라도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제작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순환매에 대한 차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K엔터에만 집중되어 있는 수급들이 지금 제작사라든지, 또는 투자사까지 넓혀갈 수 있는 점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제작사들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반도체 안 살펴볼 수가 없죠. 간밤 엔비디아가 3.5% 상승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HBM 관련 주인 한미 반도체도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D램이라는 것은 하나에 대한 부분이면, 우리가 이제 HBM이라는 적층, 위로 이렇게 쌓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전송 속도가 빠른 개념이 바로 이 HBM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HBM 반도체라는 것이 관련된 기업이 오늘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이 DDR5라든지 HBM이라든지 또는 PI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신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반도체 업종을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원픽 TLB도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네, DDR5 관련된 부분에서 고부가 치군에 대한 기판, 바로 대덕전자와 TLB, TLB와 대덕전자 이 두 가지 종목입니다. T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성이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조금 더 낯설기도 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펜리스와 파운드리의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펜리스라는 것은 공장이 없다, 시설이 없다라는 거니까, 결국 설계만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탁 생산까지 넘어갈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업계에 따른 간극을 좁혀주기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펜리스 위에 보면 친리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친리스 업체가 설계 전에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친리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라는 것은 전공정 장비가 다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후공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단어에 대한 요점만 우리가 알고 계시더라도, 이해만 하시더라도 반도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디자인하우스가 뜨는 것이 펜리스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디자인하우스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그림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삼성전자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가 코아시아하고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성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주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원픽 바로 알아보면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 디자인하우스는 여기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강한 종목은 지금 볼 때는 가온칩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나오는 기업이 가온칩스라고 보고,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AI 반도체가 최근에 확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대적 흐름에 봐야 되거든요.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런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온칩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가온칩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